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올해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4월 속보치보다는 속보 낮아졌는데요. 최근 붉어지고 있는 경기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하고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1%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탄탄했고,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늘린 정부 소비가 뒷받침해준 결과입니다. 다만 4월 발표된 속보치와 비교하면 성장률은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최근 불안한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 불안이 확산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성장률 조정이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 침체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는 등 경제성장 회의론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3%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조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한해는 경기 침체로 연결짓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4월 수출 물량지수와 5월 통관 실적,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경기 지표가 모두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사드 갈등 해소 이후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도소매, 숙박 등의 업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포치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3월 추계시에 미반영됐던 산업 생산 활동 자료 등이 추가된 영향입니다. 그 결과로 속포치 대비 건설 투자가 1% 포인트 하락했고, 설비 투자도 1.8%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0.1% 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조금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0.7% 성장해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만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우리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1.3% 증가했습니다. 총 저축률은 1분기 34.9%로 9분기만의 가장 낮았고, 국내 총 투자율은 31.4%로 전분기보다 0.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 입니다.